아직 3월 중순인데 저녁때면 다소 춥습니다. 여기는 경남양산물군범호구요 자두나무가 이렇게 또 너무 이쁘게 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기는 초승달이 있구요. 참 이쁘고 또 나중에 자두가 열렸을때 그런 열매들이 상당히 이쁩니다. 저희 집은 아니고 저희 본가 근처에 자두나무인데요 향기가 좋습니다. 한번 맡아보시면 아마 자두나무 향기를 되게 좋아하실 거에요.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참 이런 하나하나의 그 사람을 창조한 것도 대단하시지만 이런 자연을 창조해서 또 인간이 라다라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스림으로 우리가 또 치유받고 예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아 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. 이쪽에는 자그마한 공원입니다. 공원읍이구요. 참 근데 이 집에 자두나무는 참 이래 가지고 싶네요. 다음에 저도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면은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한번 심어서 기르고 싶습니다. 힐링이 되는거에요. 힐링이 되는거에요. 힐링이 되는거에요.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아 참 진짜 너무 이쁩니다. 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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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바람도 약간 차가운 봄바람도 너무 이쁩니다. 예 주님 주님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. 예 오늘 또 아 열심히 예 고생을 또 제가 힘든 일을 이렇게 했지만 또 이렇게 자두나무 꽃을 봄으로써 주님이 주신 자연의 창조물을 보면서 감사 감사드립니다.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려드립니다. 아멘